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이전 케이스트에요. 1등급 공부량을 정해줄게 라고 하는 제목의 케이스트를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본 학생들은요.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딱 동안에 뭘 공부할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커스를 잡아 설명하는 거고요. 혹시 그걸 보자는 학생들은 이거 본 다음에 꼭 나중에 봐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라고 하는 게요. 제가 매해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스킬에 의존을 하잖아요. 성적이 정말 들쑥날쑥해요. 난이도가 조금 쉬우면 점수가 잘 나왔다가 난이도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점수가 폭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N수생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작년 동안에요. 사실 해석 공부 안 했고요. 대충 감으로 해석했고요. 리딩 스킬 동원해서 답의 근거로 오답을 지웠습니다. 이러는 케이스에 만약에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정말 영어 점수 박살나요. 그래서 제가 영어라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등급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초. 물론 12월 달에 공부 시작하신 학생들 정말 잘 하신 거 맞고요.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공부한 학생들 뭘 하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등급 2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단어수거는요. 수능 전날까지도 외울 거니까 제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의미 단위별로 읽는다가 뭐죠?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요. 오해하지 마세요.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이거 고1 때 끝났어야 돼요. 아직도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해석합니까? 수능 가면 박살나는 이유가 3줄 이상이 기본 문장이에요. 문장이 3줄, 4줄, 5줄이 넘어가면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또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의미 단위별로 공부한 건 끝났어요 하는 상태고 만약에 안 끝났어요. 당장 한 달 이내 끝내세요. 이건 지금 반드시 방학 2월달까지가 아니라 한 달 이내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되어야 키워드 잡으면서 긴 문장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3등급 이하인데 나 여태까지 아는 단어 동원해서 눈으로 읽었구나. 그럼 반드시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습이에요. 누군가한테는 배우시라는 얘기가 꼭 내 수업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별로 읽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끝내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짧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인데요. 이건 짧은 글입니다. 수능은 3줄 넘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무조건 어떻게 읽느냐? 전치사 명사는 가로 열고 닫습니다. 수식어 구해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 모든 단계에 전치사 명사 우리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치사 명사 삶을 통한 우리 여정에 있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동사삶의 끈을 했고요. 이게 연결 지점 또는 교차로예요. 교차점 우리가 어떤 교차점을 직면해요. 연결되는 부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치사 나오면 명사에 닫고요. 많은 다양한 경로가 있는 교차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어의 기본입니다.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 수식이에요. 자, 리투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어디로 이어지는? 아주 멀리 이어지는. 다시 한 번 볼게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글을 봐야 되거든요. 삶을 통한 우리의 여정에서 그 모든 단계에 우리는 어떤 교차점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아주 멀리까지 이어지는 많은 다양한 경로가 있는 교차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3등급 밑으로 있는 학생들 당장 끝내셔야 돼요. 의미 단위별로 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는 문장은 이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3등급 중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0반 후반 80점대 학생 또는 1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도 뭐가 필요하냐. 1월, 2월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의미 단위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건 이거는 고 1때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길고 복잡한 문장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자의 진작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키워드 잡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아니, 국어를 읽을 때에는 국어 비문학을 키워드 잡으면서 읽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왜 안 해요? 똑같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핵심되는 말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건 힘을 빼는 겁니다. 강약을 조절해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뭐냐. 똑같이 21번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21번은 대입 파악이죠.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껌이라고 하는 문장이잖아요. 문제가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문장이었습니다. 어때요? 이게 기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을 끊어 읽고 묶어 읽긴 돼야 돼. 그 다음에 3등급 윗부분 이상이야. 2등급 3등급 후반 학생들. 그러니까 칩속뒤 초반 학생들. 이거 끊어 읽기, 묶어 읽기로 해결되지 않죠. 제가 해석을 한 번 해드릴게요. 어휘는 다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동사가 나오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분사 구문 나오면 혹시 내신 때 배웠던 뭐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를 해석하면 되거든요. 왔다. 정의사 명사 시대. 18, 19, 세계 시대가 왔다. 한 문장 끝. 다음 문장. 개인 일기가 동사 배 끊어있고요. 중심 작품이 되었다. 전체 나오면 명사. 구성에 있어서. 전치사, 명사. 현대의 주체성의 구성에 있어 개인의 일기가 중심 작품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해석을 못했단 말이지. at the heart. 중심에. 중심에. 그것은 뭘까요? 근데 그 주체성의 중심에.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도치구문이었어요.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그 주체성의 중심에는 이거 is가 이다가 아니라 있다 합니다. 뭐가 있냐면 적용이 있습니다. 자, 뭐의 적용? 이성과 비판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에. 세상과 자아에 대한 이에. 이성과 비평이라는 적용이 근데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억나니? 기억 안 나요? 이제 벌써. 이제 두렵습니다.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 문장. 그런데 그것은 허용케 합니다. 가능케 합니다. 창조를. 새로운 지식 종류를. 어때요? 이렇게 다섯 번을 읽어도요. 이건 해석 안 됩니다.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18세기, 19세기 시대가 왔다. 개인의 일기가 현대 주체성 구성의 중심 작품이 되었다. 근데 그 주체성의 중심에 바로 자아와 세상에 대한 이해의 비평과 이성이라고 하는 적용이 있다는 거다. 근데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창조를 허용케 했다. 어때? 여전히 해석이 안 돼. 뭐냐? 세 줄 이상 길어질 때 끊어주고 묶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강약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오형식. 지금 제가 svo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주어동사 목적은 무조건 남기게 됩니다. 뼈대니까. 또 하나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층만 남기면 돼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것만 남기면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필자의 의도가 파악됩니다. 동사적 해석은 무조건 늦습니다. 왔다. 자 언제? 시대. 언제 넣어야 돼? 언제? 18세기와 19세기의 시대가 왔다. 한 문장 끝. 다음 문장. 개인은 꾸미는 말 일기가 되었다. 뭐? 중심 작품이 되었다. 뭐의 구성에 있어. 자 뭐의 구성에 좀 봐야 되겠죠. 현대 꾸미는 말 주체성의 구성에 있어 일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영어의 기본 콤마 콤마 삽입구문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이거 빈칸 문제도 아니고요. 일치 불일치도 아니에요. 콤마 콤마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뭐 근데 뭐 주체성의 중심에는 아 세상과 자아에 대한 비평과 그 다음에 이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콤마 콤마는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허용쾌. 뭐를? 창조. 새로운 종류 지식을. 자 볼게요. 두 번째 읽었을 땐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지만 필자의 의도가 제대로 파악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왔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일기라고 하는 게 주체성이 구성되는 거에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가능케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고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자 뭐냐 저도 2학기쯤 되면요. 또 빠른 학생들은 6평쯤 되면 그래 문제풀이하라고 제가 강조해요. 근데 지금 공부의 핵심은 뭐냐 강약을 주면서 읽는 방법이에요. 필자가 정말 뭘 원하느냐 해석의 의미가 뭐죠? 해석 만화생들이 해석을요. 토샤만 빼고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걸 해석이라고 하는데 한번 네이버의 해석을 한글로 한번 검색해볼래요? 뭐라 나오게요?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이해한 걸 해석이라고 해요. 끊어 읽고 묶어 읽었다고 해석된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럼 뭐예요? 3등급, 7점대 초반 밑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당장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한 달 이내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0점 후반 위에 학생들이에요. 선생님, 제가 아직 고2 때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대충 감으로 이게 답인 건 알지만 찜찜했습니다. 이제부터 뭘 공부하느냐? 강약 주면서 읽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겁니다. 학습이죠. 아, 또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또 왜 한자를 썼습니까? 라고 할 텐데 배울 학, 일단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익히는 겁니다. 자, 근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거의 많은 선생님들도 같은 말 하실걸요? 3대 7이죠. 배운 다음에 자기가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배워라. 근데 그리고 나서 익혀야 되지 않냐? 간단합니다. 방학 동안에 아, 나 해석 기본기를 끝내겠다.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기본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초예요. 강약 주면서 읽는 것까지가 기본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다음에 익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익히면 되느냐? 딱 이겁니다. 제가 강추하는 게 작년도 기출문제 있죠? 3, 4, 6평, 7, 9평, 10월, 수능 7번의 시험이 있었죠. 간단하게 일단 배운 다음에 내가 1년 동안에 나왔던 모의고사를 씹어 먹겠다. 그럼 이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1월과 2월이면 두 달이죠. 일주일에 한 회 모의고사를 씹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치, 불일치, 그래프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9개의 지문밖에 안 나와요. 19개, 20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데 20개 지문을 일주일에 나눠보세요. 하루에 3개 지문이에요. 일단 배운다. 그 다음에 하루에 3개 정도 지문은 내가 아 정말로 끊어 읽기, 묶어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약 주면서 필자 이도를 파악한다. 물론 그러려면 누군가한테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만약에 1월, 2월을 보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정과 해석 능력 완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월달 겨울방학 숙제 물론 제가 검사 못한데 못하지만 여러분한테 기준으로 아 내가 2월 말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석 아 내가 문장을 이해까지 했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리고 내가 2023학년도 기출문제는 아 해석 공부 해봤다. 그럼 정말로 3월 학평 점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죠. 등급도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궁금하시면 저희 Q&A 들어서서 질의응답 남기면 저희 연구팀이 설명해 줄 겁니다. 겨울방학 꼭 승리하는 방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모색해orb 5 5 6 6 6 6 12